오늘 홍준표 시장이 나경원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을 지킬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되니까 나경원 이제 나경원 씨가 당대표 한 번 할 때는 안 됐지 않습니까? 2021년도 6월 달에 이준석 씨 함께 패배한 것도 석연치 않게 패배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 당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선출직으로 들어오는 것은 옳지도 않고 맞지도 않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취재진과 만나가지고 홍준표 시장께서 그동안의 경험이 있으니 이제는 당을 맡을 역량이 충분하지 않느냐 열심히 해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나마 나경원 후보는 원내대표도 지냈고 그다음에 이제 험결이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2021년 6월 달에도 뭐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당대표 경선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당 내부의 당심은 압도적인 우위였는데 모바일 투표가 이상 야릇하게 나와가지고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홍준표 시장이 식사하면서 이제 그렇게 덕담을 홍준표 시장이 지지를 선언한 것이라 봐도 되겠냐 질문에 대해서 이제 나경원 후보가 이철우 경북도지사님에 이어서 홍준표 시장님도 같은 의사를 표시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홍준표 참 호불호가 확실히 가리도록 이야기하시는 분이죠 내가 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미성숙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나이가 더 어려도 그런 표현을 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난장판 국회를 만들어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어놓고 석고 대제에도 모자랄 판에 총선 찬폐 주범들이 두 달도 안 돼서 또 무리를 지어 나서는 것은 정치적 미숙아를 넘어서 이재명 대표 못지않은 상식을 벗어난 뿜뿐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과 당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혹독한 심판을 당하고 퇴출될 겁니다. 문재인의 사냥건로 하던 얼치 검사 출신이 더 이상 우리 당을 농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지명적은 어쩔 수 없었지만 선출적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냥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홍준표 시장 이야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은 공정하게 치루지 하겠죠. 공정하게 치루지기를 바랍니다. 종이 투표가 아니고 다 온라인 투표니까 ARS 투표는 그래도 좀 나은데 모바일 투표가 항상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경훈 후보가 2021년 또 6월 달에 ARS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모바일 투표에서 여러분들 크게 대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후보한테 국민의힘의 여러분들 당원들이란 모집단에서 모바일 투표는 모바일 투표는 표본 집단을 여러분들 추출하고 그리고 ARS 투표 집단이라는 표본 집단을 추출했는데 과학은 모집단의 평균값하고 ARS 투표의 평균값하고 모바일 투표의 평균값이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ARS 투표는 나경훈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모바일 투표는 이준석 이름들을 나경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겼으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그런데 이번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대표 경선을 맡긴다면서 그러니까 공정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도 저는 많이 다루고 이제는 자세하게 안 다룹니다 국민의힘이 당대표 경선 하나 공정하게 치룰 수 없는 그런 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거 문제가 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오염이 돼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문제가 많은 선관위에 그렇게 당대표 경선까지 다 그렇게 위임을 하니까 뭐 이제 신물이 나니까 더 이상 내가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또 이제 한 말씀 하셨는데 경기도에 차베스였는데 여의도에 가서는 동탁이 되었습니다 여당이 싫어서 야당을 찍어준 것이지 야당이 좋아서 찍어준 건 아닙니다 아니 홍준표 시장은 다른 이야기는 다 잘 아시는데 국민은 여당에게 표를 줬잖아요 표를 못 지켰지 않습니까 표를 만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홍준표 시장의 여러분들 그런 논평을 제가 참 높게 평가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여당이 싫어서 야당을 찍어준 것이지 야당이 좋아서 찍어준 건 아닙니다 국민은 여당한테 표를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참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아무도 문제를 지금 대통령께서 의정 갈등 문제를 해결할 때도 실상을 안 보지 않습니까 실상을 안 보고 그냥 자기 쪼대로 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도 다른 분야는 참 멀쩡하게 참 글을 잘 써지는데 선거만은 뭡니까 다 실상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선관위가 밀어주는 사람이 당선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기술 줄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바일 투표는 쉽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선관위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나경원 씨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 선관위 관계자 만나가 좀 잘 부탁한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선거에 선관위가 안 만들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 반장선거는 선관위 안 하겠지만 전부가 다 거짓이고 사기고 그냥 조작이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아무리 나경원 후보 이름 지지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선거 만드는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하기는 선거를 장악하는데 오래 가죠 이재명 씨가 선거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오래 못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세세 손손 다 해먹었겠죠 한나라를 농락하던 동탁도 여포의 칼날에 있을처럼 사라졌지만 동탁을 처단해 줄 연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늘어나던 관계가 없는 겁니다 누구가 만들어주느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하도 제가 읽어보다 웃겨서 이재명 일극 체제는 우리로선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동탁 체제가 아무리 공고해 본 들 그건 20% 남짓한 극성 좌파들 집단의 지지일 뿐입니다 20%건 30%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선거를 다 잡고 있으니까 기가 찬 세상에 살게 된 거죠 언론에 띄워주고 선관위가 뭡니까 그냥 좀 만지고 하면 결정되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아무리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선관위가 나경원 후보를 만들어주고 싶으면 만들어주는 거고 1.2kl mat 1.3mm 2.3mm 흐어 crec